전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등래학생 9월 학기 모집 일정별 점검하기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를 할 차례입니다. 서강대의 원서 서류 접수는 4월 5월 중에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5월 말에 있고 등록은 7월에 있습니다. 서류 접수랑 합격자 발표가 같은 달에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7월 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학기가 바로 시작이 되겠죠. 서강대의 구체적인 일정 부분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 일정입니다. 서강대 보면 원서 접수가 4월 24일서부터 29일까지 2019학년도 기준으로는 4월 말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것이 있죠. 추천서 제출이 있습니다. 추천서는 4월 3일서부터 받아요. 원서 접수 이전서부터 먼저 추천서를 받고 있고 원서 접수가 4월 29일 날 끝나는데 추천서는 이틀 정도 뒤에 5월 1일까지 해서 마감을 해줍니다. 서류 접수도 4월 24일서부터 5월 1일까지 즉 원서 접수와 거의 같은 기간이지만 이틀 정도 더 추가해서 서류 접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추천서랑 서류는 1, 2, 3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천서는 현지에서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그리고 또 다른 본인 알고 있는 서브젝트 교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프린스펄 즉 헤드매스터 교장 선생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대에 서류 접수하면서 이제 추천서가 있는데 연세대는 추천서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레커멘데이션 즉 그야말로 추천서가 있고 카운슬러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카운슬러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로 해줘야 될 부분 것을 넣는 그런 추천서의 형태를 갖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주의하고요. 서강대는 연세대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추천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원서 접수보다 한 3주 정도 앞서서 미리 추천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5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7월 중에 등록을 받고 바로 9월 학기가 시작됩니다. 서강대 일정은 위에 서울대 고려대 성중관대 연세대에 이어서 그 다음 일정으로 원서 접수가 잡혀져 있는데 추천서 제출 만큼은 연세대학교보다 앞서서 추천서를 받고 있다. 다음에 설명할 한양대보다는 원서 접수는 뒤져 있지만 원서 마감은 빨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강대 한양대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먼저 시작하는 한양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마감대는 서강대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마감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마감의 일정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한양대 일정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원서 및 서류 접수는 서강대와 동일하게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렇게 있고 5월 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합격자 발표 6월인데 한양대가 약간씩 좀 늦어요. 즉 원서 서류 접수는 한양대가 좀 빨리 접수해서 늦게 마감시킨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좀 뒤에 발표하고 그리고 등록은 6월 말이다 보니까 오히려 서강대보다 빨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 전용으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한양대 일정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가 4월 15일서부터 접수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서강대보다 한 2주 정도 앞서 접수하고 서강대는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원서 접수지만은 한양대는 4월 15일서부터 5월 8일까지다 보니까 거의 한 3주 넘게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도 동일한 기간이고 하루 정도 더 여유를 주고 있죠. 그리고 6월 14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한 열흘 정도 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6월 25일서부터 6월 27일까지 등록을 하고 9월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양대는 서강대보다는 일찍 접수를 해서 서강대보다 늦게까지 원서 접수 서류 접수를 한다. 이런 특징이고 다음에 볼 우리 중앙대랑 비교하면은 중앙대는 4월 22일 날 접수해서 5월 2일 날 끝나는 부분이니까 역시 중앙대보다도 일찍 시작해서 더 늦게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대학 중앙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 9월 전형의 중앙대입니다. 원서 서류 접수는 역시 4월 말 5월 초 즉 한양대와 서강대랑 비슷한 시기에 중앙대도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6월 달에 이루어지고 등록은 7월에 있습니다. 중앙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역시 확인해 보면은 원서 접수가 4월 22일서부터 5월 2일까지 대략 열흘 정도 이렇게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강대보다 이틀이 빠르고 마감은 또 이틀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보다는 일주일 정도가 늦고 마감도 일주일 정도 앞서서 한양대보다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원서를 동시에 쓸 때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갖고 쓴다라고 하면은 마감을 기준으로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이 순서대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접수하는 측면은 빠른 대학 한 대학을 빨리 끝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양대가 원서 접수가 4월 15일 날 있으니까 한양대부터 원서랑 서류 접수를 마감해 놓은 다음에 마감일 기준으로 서강대 중앙대 이 순서대로 원서와 서류 접수를 해주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대는 자소서 입력 및 수정 기간이 역시 서류 접수 기간과 동일하게 4월 22일서부터 5일, 7일까지 명시되어져 있다. 합격자 발표 6월 21일이고요. 그리고 등록은 7월 22일서부터 24일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부모님들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